인천 어린이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실험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 그린과학실험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험교육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일명 탱탱볼이라 불리는 야광플러버. 야광플러버를 통해 빛의 흡수와 방출 그리고 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지도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던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양질을... 특별실험과학교실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연령별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자칫 게을리 보낼 수 있는 겨울방학, 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강좌를 잘 활용하면 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